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것은요 오랜간만에 돌아온 캐릭터 만들기 제가 이때동안 한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제이하의 아이 얘 누구더라? 암튼 짱고 하이바라 장미 제이하의 아쿠아 엘사 오늘 가져온거는 바로 다름아닌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작가님이 만든 하울의 움직임상의 남주 남자 주인공 하울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하기전에 이 친구가 초반에는 금발로 나오고 후반에는 흑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흑발이냐 금발이냐 그것이 문지르다 하면서 겁나 진지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스타트를 끄는건 금발이고 저도 금발이 좀 더 인상이 깊기 때문에 금발로 했습니다 우리 하울이는요 쇼컷도 아니고 그냥 단발이에요 아니 애가 너무 잘생겼어 지금 제가 사진을 찾아놓고 보면서 하는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 이거 진짜 유죄라니까 얼굴이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캐시퍼를 불러서 캐시퍼랑 같이 옆에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랑 캐시퍼는 동작이잖아요 하울의 움직임상 안보신분 있으실려나 있을 수 있어 되게 재밌어요 한 번쯤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봐주세요 이런거 해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친절하고 주인공이 맛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이상하긴 한데 괜찮아 코가 파란색이면 외계인 아니야? 진짜 외계인인 것 같아 우리 하울이는 코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넣어줄겁니다 이거 맹구 같아 맹구 맹구 짱구 편 찍을때 저는 저는 짱구 중에서 맹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맹구가 되면 좋겠다 여러모로 했는데 짱구가 됐더라구요 근데 주인공은 진짜 어쩔수가 없겠네 맞아맞아 그래서 코 뭐 넣어요? 이거 이걸로 할게요 이제 점점 하울이라는거가 멀어지고 있어 아 업데이트해서 그런지 이렇게 표정이 좀 추가가 됐네요 입 뭐꼬? 아니 코랑 입이 같은 경우가 돼있어 잘못된거 아냐? 원래 하울이는 웃을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웃을때가 제일 예쁘데 그래서 웃게 해줍니다 그냥 볼 따고가 없네요 얘는 아무튼 섀도우 볼 따고에 빨간색깔 있잖아요 단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여러분은 알아드릴거라 믿고 아무튼 그게 없네요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사진을 찾아보면서 아까도 말했을텐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아무래도 아쿠아도 잘생겼었는데 얘도 그만큼 뺨칠 정도로 잘생겼네요 얘가 얼굴이 자켓에다가 파란색, 균홍색 자켓 안에다가 하얀 색깔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켓 안에 그걸 찾아야되는데 이게 두개 다 맞는게 없을거거든요 자란 그래서 지금 되게 몹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 매번 옷찾는게 너무 힘들어 이거 최근에 너무 봐봤어요 아 맞다 여러분 저 휴가 갔다왔어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휴가를 갔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인형을 샀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컴퓨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물범 크림이 해갖고 프림이거든요 프린 아니고 프리미 얘가 되게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귀여워요 진짜 귀여운 친구입니다 자 얘는 아무것도 안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겁나 빠르게 끝났네요 나중에 달궈서 캘시퍼랑 함께 놔둬야겠어요 놀라라 진레이가 있었네요 따라 이렇게 하면은 하울과 캘시퍼의 만남이 됩니다 어떤가요? 그게 진짜 같지 않나요? 아니 님이 좀 가라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하울의 문제인 성이 남자 주인공 하울과 만들진 않았지만 캘시퍼를 함께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즐거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좋아요,머신을 넣으세요 그럼 안녕